좋아요, 구독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이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선 오늘 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조선주, 석유주들이 강한 모습이었는데 극동유화 나와 있습니다. 하나옵션도 나와 있고요. 두산표혈세를 수소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받고 있고 또 비만치료제 관련한 종목이죠. 인벤티즐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처럼 극등 흐름을 보였던 네이처셀까지 나와 있는데 종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인벤티즐에 비 13%대 네이처셀도 13%대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하나옵션도 12% 넘는 시세를 줬는데 장중주가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하나옵션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좀 떨쳐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조선가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라고 하고요. 유가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옵션이 12%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두산표혈셀입니다. 두산그룹이 무탄소 에너지 핵심 기술을 개발해서 사업할 속도를 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두산 지오솔루션 그리고 두산표혈세 간의 수소 시너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에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에서 8% 넘는 강세 흐름을 기록을 했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이처셀이 일본에서의 파킨슨병 재생의료 치료 개시 계획에 오늘장에서 10% 넘는 시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한대 8,300원 선도 넘어서는 모습이었고요. 종가 기준으로 13%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극동유화인데요. 이 오페플러스가 감산 영장을 고려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가자지구 위기가 심화되면서 산유국들이 추가 감산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분석들의 유가가 상승을 보였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정유주들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극동유화가 12%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마지막 종목이고요. 인벤티지 랩이 비만 치료제 등 주요 파이프라인들의 기술 수출 기대감에 오늘장에서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최근 글로벌 빅파마를 비롯해서 국내 주요 제약사들과 기술 수출 계약 체결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혀지면서 기대감이 모였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13%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10% 넘는 시세를 보였는데 어떤 종목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한번 골라보실까요? 제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벤티지 랩부터 분석 도와주시죠. 아, 인벤티지 랩이요? 비만 치료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인벤티지 랩이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이 되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은 두 가지 대장주가 있습니다. 펩트론하고요. 그 다음에 인벤티지 랩이 있는데 펩트론이 먼저 가장 먼저 부상이 됐죠. 이 부분들은 현재 한 번 약물을 주입을 하게 되면 장기 지속형 주사제 제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대포라는 어떤 장기 지속형 기술을 가지고 각종 치료제 파이프란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펩트론에 해당이 되고요. 또 자체적으로 개발했던 펩타이드, 단백질 성분을 가지고 약물 전달체 기술을 쓰는 것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인벤티지 랩도 이와 같습니다. 다만 쓰는 기술이 조금 다릅니다. 마이크로 플로디에 관련된 장기 지속형 주사제 현재 제형 변경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다가 최근 핫하고 있는 현재 GLP 기술 부분들이죠. GLP-1 부분에 유사체 좀 해당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접목을 좀 시켜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술 로열티 수출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이 급락한 가운데 인벤티지 랩이 한 번 급등했다가 다시 한 번 급락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 번 반등해 줄 확률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펩트론이 시총 5천억, 6천억 정도 되는데 인벤티지 랩은 시총이 한 3천억 정도 되다가 장이 안 좋아서 한 절반 정도 빠졌습니다.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런 모습 때문에 전체적으로 8,809천 원에서 3배 이상 적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갔던 모습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현재 절반을 살짝 더 빠지는 약간 오버슈팅이 언더슈팅이 일어났고요. 다시 한 번 여기서 회복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오늘 이제 갭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갭상승의 음식자는 보압에서 만약에 보면은 이제 상승 삽박 형태이기 때문에 추세 역전의 신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갭을 메꾸는 부분이 아니라 현재 이십일 손 돌파한 차 부분을 보이고 다시 한 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대장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인벤티지 랩을 현재 한 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인벤티지 랩은 좀 더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번에도 제가 고르나요? 네. 한 번 골라보십시오. 극동유화와 하나옵션 중에서 좀 고민이 되는데 하나옵션부터 그럼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떨쳐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1차적으로 하나옵션 같은 경우는 현재 삼행변경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LNG선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전쟁도 약간 조용해지고 뭐 여기서 LNG 발주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LNG 부분들은 장기 발주를 많이 좀 하기 때문에 한 번 전쟁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정해진 때도 이제 가고 있는 또 사항이 되고 이에 맞춰서 LNG 플랜트 다시 말해서 플랜트 설비까지 뭐 진행이 되고 있는 또 사항이고 앞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더 가속화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LNG 운반선 뿐만 아니라 LNG 추진선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 이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될 확률이 많고 또 하나옵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특수 선박 현재 잠수함 군항 이쪽 관련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작년 삼월 삼 분기 때 십이 십이 분기만에 삼 년 만에 흑자전에서 성공을 했고 이번에 4분기까지 만약에 흑자전에 좀 성공하면은 수세 역전이 좀 진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4만 4천 원에서 현재 주식은 항시 이야기하시면 현재 사서 반토막이 된 것이 아니라 반토막 되는 걸 산다고 말씀드렸죠. 4만 4천 원인데 2만 2천 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리가 현재 사는 자리에 좀 해당이 됐죠. 그래서 지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쪽 약간 역해대인 숄더에 약간 변형된 형태에서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 장대양봉을 나왔기 때문에 물론 내일이나 모레에 약간 순구르기가 되더라도 다시 한번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당장 순구르기 국면에 들어간다 합지원정 그래도 추세 반전을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극동 유아에 대해서 좀 분석을 들어볼까 하는데 지난 16일에 유가가 급락을 했다 하더니 오늘에도 유가가 올랐다 하면서 또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유가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변동성이 상당하게 진행이 됩니다. 물론 제가 유가가 장기적으로 오를 것인지 또 내릴 것인지 함부로 약간 단정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좀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완만하게 인플레이션이 좀 일어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동 유아가 약간 저평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국동 유아는 기업의 내용을 보시면은 각종 윤환류 제품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상품 어떤 부분들을 개발을 좀 하고 요거에 대한 시장 지배력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윤환류 관련된 부분들에 어떤 저평가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튀어주지 않았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다소 긍정적인 부분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 번 원만하게 좀 상승을 좀 해줬다가 현재 최근에 급락 그다음에 급등 현재 계속해서 약간 변동성이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박스권의 흐름들 박스권의 급등당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투세이탈이 되든 아니면은 박스권을 돌파를 하든 두 가지 흐름이 좀 나와줄 수가 있는데 아마도 경기 회복이 된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부분들이 약간 올라와 줄 수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또 저평가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격 조정이 좀 될 수 좀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국동 유화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상향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네이처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일본에서 이 파키스병 치료 개시 계획의 오늘장에서 좀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 같은 상승이 좀 이어질지도 궁금한데 분석 도와주시죠. 네, 네이처셀에는 오늘 그 수가 뉴스가 나와줬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첨생법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뉴스에는 나와주진 않고 있지만은 조만간 뉴스를 좀 탈 확률이 많은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안건을 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화수목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에 대한 이슈 때문에 지난주부터 약간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데 첨생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은 줄기세포 치료라든가 유전자 치료 이런 부분에서 획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 한 주말부터 유전자 관련된 부분의 이슈 현재 크리스토퍼 유전자 과의 이쪽 관련된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와줄 수가 있는데 네이처셀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슈가 좀 있다 좀 생각됩니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조인트 스텝이라는 현재 어떤 파이프란을 가지고 있는데 네이처셀이 임상 3상이 다 끝났습니다. 성공리에 끝났는데 품목화를 내두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은 임상 4상을 하라는 소리밖에 더 되지 않는데 뭐 이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현재 공방정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첨생법이 만약에 이제 통과됐을 때는 약간 유화적인 자세로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이처셀을 비롯해서 현재 파미세 그다음에 차바요택 이런 부분들의 수급적인 어떤 어떤 흐름이 좋아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이 이제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것 때문에 거의 한 점화 한번 갔었습니다. 임상 3상 끝났는데 품목화를 내리지 않으면은 팔 수는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상승반전을 좀 시도를 좀 해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다소 이번에 첨생법 쇄주로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 이야기를 좀 빠르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마지막 종목은 두산표셀입니다. 간략하게 분석 도와주시죠. 네. 두산표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연료전지 관련된 이슈가 좀 살아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상승반전을 시도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두산표셀 부분들이 현재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산박용에 대한 어떤 기술을 확고하게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들은 현재 모빌리티 쪽으로 현재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산업을 확대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력이 앞서 있기 때문에 가장 선도적으로 약간 움직여주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박스권의 흐름에서 추세이탈이 됐습니다. 거의 한 삼만사천 원 정도가 좀 됐는데 만육천 원까지 거의 이 수련료에서 이제 반토막이 나서 이제 새롭게 약간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육십일 선까지 돌파를 좀 해주는 부분들이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급락에 대한 리바운딩 반등 이제 이층까지 이만오천 원 내외까지는 한번 추세적인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